이 드라마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이거 꼭 봐야 돼요. 시즌2를 원해요. 정말 이 드라마에 푹 빠졌습니다. 훌륭한 드라마. 방금 드라마 다 봤는데 대박. 10점 만점에 10점. 너무 짧아서 좀 속상해요. 6화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 이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 이거 정말 걸작입니다. 당장 시즌2를 만들어야 해요. 한국의 영화감독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일을 해냅니다. 2024년에 본 한국 드라마 중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질리지 않고 줄거리가 탄탄하고, 주인공들 간의 케미스트리도 훌륭해요. 계속해서 다시 보는 것을 멈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만든 것 중에 별로인 SF나 호러 작품을 본 적이 없다. 한국 넷플릭스는 순환 중이다. 한국 넷플릭스가 또 한 건 했다는 소식입니다. 4월 5일 공개된 기생수 더 그레이가 시청자들, 특히 국내보다 해외 시청자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생수 더 그레이는 공개단 3일 만에 63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10 시리즈 비영어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유럽 국가 등을 포함한 68개 국가에서 톱10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화인 6화에 일본 배우 쓰다 마사키를 출연시켜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쓰다 마사키는 과거 혐한 논란이 있었던 배우였기에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가 공개된 이후 쓰다 마사키가 한국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 느낀 발을 전하면서 일본 미디어 업계가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 촬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도 여러 나라 톱10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생수 더 그레이인데요. 세계적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기생수 더 그레이의 신선도 지수는 무려 100%에 달하고 있죠.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이 몹시 뜨겁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더욱 흥미진진해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스토리라인은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영향력이 커서 결국 여전히 인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국사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드라마, 예능, 영화 제작을 왜 이렇게 잘할 수 있지?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인간을 숙주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려는 기생생물들이 등장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전담팀 더 그레이의 작전이 시작되고 이 가운데 기생생물과 공생하게 된 인간 수인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기생생물이 인간의 뇌를 장악해 신체를 조종한다는 기발한 상상력과 철학적인 메시지로 30개 이상의 지역과 국가에서 누적 판매 2,500만 부 이상을 기록한 이와하키 히토시의 만화 기생수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생생물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연상호 감독의 상상력에서 출발한 이야기로 원작에서 확장된 세계관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원작을 보지 않은 이들도 기생수 더 그레이에 완벽하게 녹아들 수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그런데 기생수 더 그레이를 본 시청자들은 기생수 자체의 관심이 생겨 원작을 찾아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원작자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또한 인간의 얼굴이 열리면서 기생생물의 정체가 드러나는 충격적인 장면과 끊임없이 스스로 형태를 변모시키는 촉수를 지닌 기생생물의 압도적인 비주얼도 탁월합니다. 원작자 이와하키도 기생수 더 그레이를 감상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감상평도 역시나 호평일색이었습니다. VFX로 구현된 기생생물을 보면서 그저 대단하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마냥 압도되었고 그저 넋을 잃고 즐겼습니다. 여기서 VFX란 비주얼 이펙트, 즉 시각효과를 말하는데요. 현실에 없는 존재를 그럴듯하게 합성해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수준급으로 발달된 VFX로 구현한 기생생물을 본 원작자의 소감이 어땠을지는 인터뷰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미 30년 이상 된 원작 만화입니다만 원작자 이외의 크리에이터 분들의 지혜를 빌리면 새롭고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재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작을 굉장히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자적인 발상과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엿보였고 저는 원작자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관객으로서 즐겁게 봤습니다. 에피소드별로 전개도 다이나믹하고 템포도 빨라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원작을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건 상당한 극찬의 표현인데요.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과 대비되어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니온TV에서는 섹시 다나카시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었는데요. 해당 드라마는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말, 원작자인 아시아라 히나코가 돌연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일본 미디어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드라마 버전 섹시 다나카시의 대본을 집필한 아이자와 도모코를 비롯한 제작진과의 첨예한 갈등이 원작자를 죽음으로 내몬거 다니냐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의 9화, 10화 내용이 원작자의 마음에 들지 않게 제작되어 송출된 바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원작에 충실하지 못하면 원작자인 아시아라가 수정하고 드라마와 만화의 결말을 다르게 할 것을 조건으로 세웠었다고 합니다. 다소 과한 조건이었지만 방송국을 해당 조항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드라마가 방송되며 그 같은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창작자들은 그들 자신의 작품이 더없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기생수의 원작자인 이와아키는 기생수 더 그레이 관련 인터뷰 중 자신이 그린 만화 기생수를 자식이라고 표현했으며 기생수 더 그레이는 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중한 것을 방송국에 믿고 맡겼는데 임의대로 원작의 가치를 훼손해버린다면 몹시 속상할 것입니다. 일본의 방송국은 그렇게 사람 한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한국 제작진은 달랐습니다. 원작자에 대한 리스펙트가 확실하여 원작자를 기쁘게 만들었죠. 연상우 감독은 평소 자신이 기생수 원작의 팬임을 매우 강조해왔습니다.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 팬픽을 그리거나 쓰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작업했다고 했죠. 기생수 더 그레이는 원작 배경을 한국으로 옮겨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나가지만 연감독은 원작의 요소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원작에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짜야겠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원작에서 미기가 신이치의 심장을 치료했을 때 일정 부분 잠드는 시간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미묘하게 스윙과 하이디의 관계에서 살렸다. 원작 바탕 영화에서 날개 달린 기생수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 중요하게 나온다. 원작의 설정을 미묘하게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연상우 감독이 원작에 얼마나 진심인지 절절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일본의 창작자들은 자신의 만화나 소설이 영상화된다면 꼭 한국에서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작자들만 한국을 워너비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거나 한국인들과 일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한국 작품에 출연하면서 한국인들과 일해본 일본 배우들이 한국 영화업계와 종사자들의 열정에 대한 후일담이 큰 몫을 했죠.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 출연했던 쿠니무라주는 30여 년의 연기 인생 동안 그런 장면을 찍은 건 처음이었다. 살면서 이렇게 힘든 현장은 처음이었다. 감독에게 받은 스트레스, 상으로 풀렸다 등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독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만큼 한국 영화 제작자들의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동화되어 120%, 200% 혼신을 다해 연기한 결과 쿠니무라주는 한국 청룡영화제에서 무려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이후 범죄도시 3에 출연했던 아오키 무네타카도 한국 영화인들의 열정을 느끼며 촬영에 임할 수 있어서 몹시 기뻤다고 하는데요. 범죄도시 스태프들은 열정적인 동시에 상냥하기까지 해 감동했다고 합니다. 마동석과 스태프들은 그를 환영해줬고 곤란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달라는 따뜻한 말을 건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오키 무네타카는 이들에게 편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됐었죠. 현장의 밥차에는 매운 걸 잘 먹지 못하는 그가 즐길 수 있는 스페셜 메뉴도 있었습니다. 마동석은 그를 무네라고 아오키 무네타카는 마동석을 동석형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한국 작품에 출연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를 위해 한국어도 조금씩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 제작 현장은 한국처럼 열정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해진 예산, 정해진 시간, 무엇이든 정해진 틀에 맞춰서만 진행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 예술인들의 혼을 불태우기에 적절한 무대가 아닌 것이죠. 그에 반해 한국은 배우들의 연기 혼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기 때문에 연기다운 연기를 원하는 일본 배우들은 한국 무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쓰다 마사키는 기생수 더 그레이의 깜짝 출연의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는 6회에서 기생수 원작 속 남자 주인공인 이즘이 신이치로 등장해 이정영과 호흡을 마쳤습니다. 쓰다 마사키는 원래 애니메이션 작가였던 연상호 감독만이 할 수 있는 현장의 시스템 만들기라는 것에 감동했다. CG도 많은 현장이었던 터라 촬영 전에 애니메이션으로 이미지 영상을 보고 촬영 후에 바로 간이적으로 장면을 연결해 합성 파트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지금 기세에 좋은 한국 드라마를 만드는 방법인가 생각했다. 라며 연상호 감독의 촬영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이 자랑하는 명작 기생수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일본인 출연자로서 세계 각국과 만날 수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현대 사회를 반영한 작품이기도 해서 제 자신도 기대가 된다. 단순한 판타지로 끝나지 않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 분들이 봤을 때의 반응이 기대된다고 했는데요. 쓰다 마사키는 과거 일본 방송에서 한국 로맨스 드라마 등을 보며 오글거린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혐한 배우라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상호 감독은 쓰다 마사키가 기생수 만화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다. 한 회차 정도 촬영을 했는데 그 전에 촬영 현장을 보고 싶다고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크다. 여느 한국 사람처럼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특히 한국의 치킨물을 좋아해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 라며 쓰다 마사키가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는 느낌을 주었다며 혐한 의혹을 불식시켰죠. 기생수 더 그레이의 시청자들은 제발 시즌2를 제작해달라고 아웃성인데요. 이에 연상호 감독은 시즌2 제작에 대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6회 말 미 쓰다 마사키가 일본 원작 기생수의 주인공 이즘이 신이치로 등장한 것과 관련 시즌1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연상호 감독은 원작 기생수에서 벌어진 사건이 발생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설정 아래 일정 부분 뒷 내용에 대한 구상이 있었다는 대형 떡밥을 날렸습니다. 이어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원작 주인공 신이치가 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는데요. 이에 팬들이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원작 속 인물을 제대로 소환한 연상호 감독의 기생수 더 그레이가 시즌2로 원작 팬들 앞에 또다시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부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원작 기생수